조선인민군 제1차 지휘관 정치일권 강습회가 진행됐습니다. 조선인민군 제1차 지휘관 정치일권 강습회가 진행됐습니다. 조선인민군 제1차 지휘관 정치일권 강습회가 진행됐습니다. 조선인민군 제2차 지휘관 정치일권 강습회가 진행됐습니다. 조선인민군 제1차 지휘관 정치일권 강습효관 정치일권 강습회가 진행됐습니다. 자리야! 원화영적브롯 총! 공화국 무력 최고 사령관 동지! 조선인민군 명예의 명대는 당신을 영접하기 위하여 정리를 하였습니다. 사열해 지십시오! 경위하는 총비서 동지께서는 조선인민군 명예위병제를 사열하시고 군종, 군단 끝한의 지휘관들과 대연합부대 영광의 군기들을 사열하시며 군치위 성원들을 만나시었습니다. 조선인민군 명예의 군단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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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대 연합부대 대연합부대 군성 간부들은 충성의 마음을 담아 최대의 경의를 쓰리면서 열렬히 환영했습니다. 박수 아멘 아멘 아멘